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요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이제 2021년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내년도에 할 거를 지금 같이 시작하고 계시니까 잘 연결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교자상의 189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정책이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어떤 역할 거기에 따라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그 다음에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역할 중에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이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럴 때 시장이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정책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정리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이 토지정책이라는 것도요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개념인데 토지시장도 불안전 경쟁 시장이란 얘기죠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장을 통해서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런 불안적인 문제를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랬을 때 이 토지정책의 목표라는 게 있는데요 목표라는 것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의해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토지정책에 관한 이제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토지정책의 내용을 보면은 소유제도나 이용규제라든가 또는 토지개발 등을 통해서 일련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페이지를 넘겨서 19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 토지정책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원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연결해 보시게 되면요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즉 이 외부라는 것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거니까 시장 안에서는 해결이 어렵죠 그래서 정부가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상에서 물어볼 때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및 감소 있죠 그래서 이게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는 얘기는 한정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종별로 다 지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왜 옷장에다가 옷을 갖다가 놓게 되면은 웃돌이는 웃돌이끼리, 바지는 바지끼리, 코트는 코트끼리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가 일목요일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 관에 쓸 수도 있고 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공간을 다 조정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및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지역지구제의 의의에 보시게 되면 지문 2번에 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서 채택되는 토지용 규제의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옆에 제가 가시면 지역지구제의 목적이라는 게 첫 번째 색을 달리해서 들어가 있죠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및 감소와 또 토지용의 효율성을 우리가 제거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 있고 지역지구제의 효과에서 단기적, 장기적 효과에 대한 거는 지금 크게 다루지 않으셔도 돼요 글래시엄에서는 단기와 장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요즘은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기본이론이나 조금 심화이론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라고 구성이 돼 있었을 때요 지역지구제가 시형이 돼가지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여기는 개발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보존을 해야 되겠고 여기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은 지금 우리가 써봐야 큰 효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미래 후손들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반발할 수 있죠 아니 왜 여기가 보존적이 되느냐 여기가 개발해야 되는 지역도 아니냐라고 해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이걸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책 수단 안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애들도 같이 용어 정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지구제 안에서는 그런 내용도 같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은요 194페이지 가시게 되면 상단 박스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용어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도 시험상에서 한 3번 인용이 됐으니까 이것도 용어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공공재료세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게 194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토지은행 제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공공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단기로 토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0년 단위로 토지를 비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토지은행이니까 말 그대로 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축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많은 여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틀림없이 보여줬는데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도 갑갑한 게 뭐냐면 토지의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문제는 전체 국토공간이 다 정부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개인 사유지도 많고 이런저런 용도로 묶여있는 땅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조정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한 1950년대 60년대 정부나 서울시가 지금의 강남에 해당하는 쪽에다가 한 100만 평 한 60년대는 강남의 땅을 이렇게 시중에 민간에게 불화했을 때 그때는 평당 한 100원 정도에 불화했었다고요 오래전에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한 100만 평 사놨으면 지금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참 괜찮은 제도예요 그런데 은행이니까 사서 비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정 부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은행 제도는요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뛰어났을 때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걸 사서 비축을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또는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공적인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목에서 기본적인 특징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비축한 토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냐면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요 토지은행에 관한 명칭을 쓸 수가 없고 토지주택공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195페이지 중간에 박스 밑에 가면 양가로 5번에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를 했을 때 색을 달리해서 그 문제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뒤로 넘기셔가지고 196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가면요 토지선매 제도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서 비축을 해야겠는데요 문제는 이 땅의 소유자가 이거를 당장 팔 의사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정부는 이거를 강제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토지선매자를 지정을 해요 LH공사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정만 해놓고 있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여기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돼서 개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협의 매수를 통해서 이 땅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제도예요 그걸 우리가 토지선매 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토지은행 제도하고 용어구를 같이 맞물려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토지정책하면 토지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시험에서 얘들이 출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기초라든가 심화 들어갈 때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용개발과 환지라든가 개발익 환수에 대한 거는요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201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주택정책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상에서는요 어쨌건 출제 민도가 제일 높은 게 주택정책이에요 이 주택정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주택경기가 중심이고요 시장도 주택시장이 경기도 주택경기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주택시장도 불안전한 시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이제 얘네도 목표가 있을 텐데 먼저 우리가 이 주택문제라는 게 양적으로 부족하고 또는 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거 또 질적인 수준을 개선해 주는 게 정부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펼칠 때는요 대부분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대부분 수요를 억제하는 쪽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이 늘어나줘야지 효과가 있는데 공급이 뒷받침을 못하게 되면은 이게 한쪽만 누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이 또 삐져나오겠죠 그러니까 양쪽에 대한 부분을 조화를 이룬다는 건 참 쉽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 쪽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02쪽에 보면 첫 번째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구매력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공급만 늘린다고 또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적은 평형서부터 시작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주더라도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정책이 또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부는 공급을 늘려주면서도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그 주택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소득을 통해서 구매력을 쌓아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금융에 대한 지원을 해줬을 때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중에 보게 되면요 203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여기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데 임대주택 정책에서는요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고요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시게 되면 주제와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요 얘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때 있다는 것 정도를 이번에 입문 과정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규제고 얘가 보조잖아요 이 정책의 실효성은요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그냥 규제만 하는 거고 말로만 그런데 얘는 보조해 주니까 재정지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를 했었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늘어나게 만든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정도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에 대한 부분은요 205페이지에 가면 임대료 보조가 있는데 얘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206페이지 상단에 있는 박스에 임대료 보조에 따른 장단기 효과는요 나중에 우리가 기초라든가 심화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시험에서는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이 주로 임대주택이니까요 임대주택의 공급의 효과에 따른 장단기에 대한 부분은 역시 여기도 잘 안 물어봐요 요즘 이 공공주택에 대해서는요 법령에 기초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를 기초하시면 돼요 그래서 207페이지에 가시면 밑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양가로 3번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의 임대주택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민간임대주택의 개요가 있고요 그 밑에 가면은 동그라미 지분 3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해놨어요 얘를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그런데 거기 보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있죠 얘가 몇 년이냐면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있고요 뒷페이지에 넘어가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요 이게 시험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 나왔을 때 얘가 원래 10년이었다가요 이게 법의 개정으로 8년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한번 출제됐어요 그런데 얘가 다시 몇 년으로 바뀌냐면 10년으로 바뀌니까 그죠?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실 때 그 부분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령상에 관한 부분은요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양가로 4번에 이거는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올해 시험에 30일의 시험에 여기서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연구임대, 국민임대주택,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라고 했을 때요 이 행복주택의 특징이 뭐냐면 무주택 서민에 대한 부분의 지원보다는 우선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혼부부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있죠 아직은 소득이 많이 없을 때 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80%를 이 사람들에게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행복주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해서요 얘도 시험에서 한 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기간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20년의 기간인데 30년이라고 한번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 지문상에서는 분양주난, 전환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도 지문으로 활용했는데 여기에서는 딱히 틀리게 유도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이런 용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양주택 정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분양가 규제 또는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요 임대료 규제랑 똑같이 그렇죠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돼요 그래서 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처리하는 거는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분양가를 자유라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이게 자유라면 공급이 줄어지만 분양가를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가 분양가 규제는 그래도 별표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 파트는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니까 분양가 규제에 대한 내용 정도 그리고 이제 이게 법의 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12페이지에 가시면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지문 2번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개정이 올 8월달에 됐지만 시행은 내년 2월달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이 됐었을 때 시행이 되는 시점 이후로 여기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셔도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 215쪽에 가시면 조세정책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용어 들으시면요 용어가 되게 낯설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지 들어서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들어가지고 이걸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훅 지나왔지만은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 관계가 지금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를 통해서 해결이 되냐면 반복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들어서 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게 두 번째 들었을 때 그래 조금 알 것도 같다 이렇게 되다가 세 번째 들으면은 아 이거는 이런 것 같아 네 번째 정도 듣게 되면은 아 구별이 좀 되죠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비대면 수업이잖아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시죠 듣다가 보면은 나만 이해가 안 되고 나만 모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들으시든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똑같아요 그죠 속 타는 것도 서로 비슷하고 주변에 가족이 있어도 표현도 못하겠고 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잘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 조세에 대한 이 목적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요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부과하는데요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조세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원적인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것은 재원을 우리가 조달하기 위해서 이 조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통해서 파생적인 역할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라든가 뭐 이런 것 있죠 이런 기능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세금을 우리가 이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 부과했는데 그게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보게 되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상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런 그 집안이 부자여서 자손이 상속을 많이 받는 걸 가지고 옆집이 10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층 간의 갈등 위화감 이런 게 조성이 되죠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해서 물려받은 돈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했을 때 그게 이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16쪽에 가시면 조세의 종류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세의 종류에서는요 부동산만 취득가 보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양도를 할 때 그죠 거기 보시면 양도 관련 소대가 있죠 그런데 근래 시험에서는요 이게 나온 거예요 보유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국세가 종부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여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제 지방세가 재산세 요즘 언론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제작 올해 또는 작년에 시험상에서 활용이 된 거니까 창시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종류를 지금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고 있어요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건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부과된 조세가 납세자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납세자하고 실제로 그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해요 그게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이 생산자가 만약에 양복점 주인이에요 그럼 자기의 이윤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냐면 소비자에게 세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을 시켜야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전가시킨다고 해서 전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양복을 생산하려고 하면 각종 원단 부자재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납품하는 사람을 요소 공급자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는 납품 단가를 좀 낮춰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거를 뒤로 전간돼서 후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산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이 사람이 100% 부담하지 않고요 소비자 또는 요소 공급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부담하는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따지는 게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가 부과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라고 했을 때 217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 가면 세금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거는 밑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요 탄력성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조세 부담의 크기는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데 뭐가 작은 쪽이요?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요 여기까지는 시험 지문이 이렇게 됐어요 탄력성이 작은 쪽이 조세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납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정도 그래서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 무슨 말이지? 탄력성이 작은 쪽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에서 배웠던 탄력성의 개념이 여기까지 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야, 이 그래프 다 해야 되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나중에 그려서 납득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정도로만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좀 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지문에 대한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에 관한 것들이 기출이나 이런 데서 활용이 됐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조금 납득이 안 갈 수 있는데 반복해서 보다 보면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여부가 구별이 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초과정 들어가면서부터 활용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31페이지에 가면요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분들이 이 투자론도 실상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으시는데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으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 투자론에서는요 시험 목차가 부동산 투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이렇게 되어 있죠 올해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래는 정책이 한 4개에서 5개 수준이고요 여기는 투자론이 6개에서 한 7개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한 7개까지 나오고요 투자론이 한 4개, 이런 정도 나오면서 비중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더라도 항상 여전히 한 6, 평균적으로 6개 정도의 비중은 있는데 계산 문제가 한 2, 3개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산 문제는 버리더라도 나머지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답은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투자 이론에서는요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과 수익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거기에 투자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이 투자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게 되면 미래 증가할 거로 기대가 되는 소비를 위해서 현재 일정 수준 소비에 대한 희생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현재 100만 원과 1년도에 100만 원 있으면 사람들은 현재 100만 원을 더 선호하죠 그렇죠? 왜? 현재 그 돈을 갖고 내가 집행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1년 뒤에 100만 원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100만 원을 지금 쓰지 않고 은행에 맡기게 되면 현재의 소비를 내가 포기하는 거죠 그 대가로 은행에서는 이자라는 걸 주죠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다가 운영하는 건 확실하죠 1년 뒤에 다시 내가 100만 원 찾을 수도 있고 그 기간 중에 이자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좀 틀리죠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거는요 거기 세 번째, 두 번째 줄 끝에 가게 되면 미래에 현금 수입하고요 그렇죠? 현재 현금 지출이 있죠 이거를 교환하는 것을 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확실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느 정도의 뭐를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있던 돈을 빼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됐을 때 그러면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대가로 뭐를 요구하겠어요? 수익률을 요구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결과가 서로 다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느냐 또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232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간단하게 보시면 은행에다가 1억을 예치하면 1억에 따른 이자 수익만 기대할 수 있죠 1억이란 원금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요 1억 주고 산 부동산이 1억 5천 2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1억을 투자해서 임대소득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현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의 233페이지에 있는 투자의 고려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요 235쪽에 가시면 부동산 투기라고 있어요 참고로 투자하고 투기를 비교하는 내용은 거의 언급이 안 된다는 거 부동산 학자들은요 투자하고 투기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236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서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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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